오우 여러 가지 분노 포인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주거 문제는 이게 생사가 달려있다 보니까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른바 빌라왕 사건 또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우리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식주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생사와 직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나 변호사님께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지금 뛰어주고 계시고 또 피해자분들의 목소리 앞서도 저한테 잊혀지는 게 제일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도 궁금하고요 아직도 그런 부담을 계속 본인들이 지우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현재 매우 열악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날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 전세사기 특별법이 현재 작동하고 있는 거는 경매 절차 공매 절차가 중단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놓은 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집을 팔아버리는 거를 중단시킨 외에는 뭐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만 막아놓은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는 경매 절차 공매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집을 나와야 할 텐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고 그 부분이 제일 막막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이걸 좀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뭔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 정부에서 조금 적극적인 지원을 머뭇거리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아마 더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그냥 시간이 가는 게 전세지역이 피해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서류 검토도 하시고 하셨는지 한 손에 그 변호사 특유의 그 골물을 끼고 오셨네요 제가 차근차근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최지수 작가님이 쓰신 전세지옥이라는 책에도 이 실태가 잘 드러나 있던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에 나섰지만 이기더라도 크게 달라진 상황이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보증금 전세금 반환 소송은 이길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집주인이 그 돈을 어디에 빼돌렸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나 다른 데 투자했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회수할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지수 작가 같은 경우는 전세금 5800만 원 그리고 이제 전세대출금이 전세금의 80%인 8548864 하면 4640만 원 딱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전부 못 받게 되니까 4640만 원 전세대출도 본인이 받은 적도 없는 돈이고 바로 은행에서 임대인한테 바로 들어간 돈인데 이제 그 돈을 메꾸겠다고 현재 원양상선을 타고 지금 이제 망망대회를 지금 이제 떠가고 있는 중이고 6개월 뒤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kbs에서도 최지수 작가의 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 여당의 비대위원장님으로서 한동훈 장관님 전 장관님이 들어오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 또 두 분 다 이분의 책을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장관님 법무부 장관 계실 때 11월 초인가 최지수 작가의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책을 들고 나왔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표님들이 모두 다 최지수 작가의 전세지옥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지수 작가의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서른이 막 안 된 분이 전세사기를 당해서 본인이 모아놓은 약 1260만 원과 전세대출 재무 본인이 받아보지도 못한 전세대출 재무 4,64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2년 내내 전세지옥을 느끼는 그런 얘기를 계속 책에 절절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좀 기성세대가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해도 이제 1만 세대입니다 1만 세대인데 그중에서 20대 30대가 70%예요 70%인데 그 20대 30대의 70% 중에 80%가 전세대출 채무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대 30대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이 전세대출 채무를 1억 5천이면 전세대출 채무는 아마 1억 2천쯤 될 겁니다 본인이 받아보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를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해 주시긴 한다고 하니까 20년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기성세대가 좀 폭넓게 통 크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20대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이렇게 방치하면 저는 사회적으로도 정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아까 한 6월 이제 시행돼서 벌써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이 법에 대해서 평가가 좀 박한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피해자분들은 반쪽짜리 법안이 아니라 100분의 1쪽짜리 법안이다라고 평가도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법안이 만들었을 때는 되게 환영하고 뭔가 해소가 될 수 있기는 희망도 가졌는데 한 6개월 지난 시점에서 반응이나 평가가 좀 박한 이유는 이 법의 어떤 부분이 이런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좀 홀가분하게 시원하게 긁어오지 못한 부분일까요 사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최초 제정될 때도 저도 다른 국회의원분들하고 전세사기 제정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면 뭔가 급하게라도 경매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경매 절차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급하게 경매 절차나 공매 절차를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에 당장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 미추울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그때 희생자가 세 분 이미 생기셨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연쇄적인 이 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선구제 후회수를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여당 쪽에서 완강하게 거절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매 절차하고 공매 절차를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경매 절차 공매 절차 중지된 다음에 이 주택에 대해서 본인이 필요하면 빚을 내서 우선 매수하셔라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빚을 낼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해서 공공에서 매입해서 제공해 주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 이미 6월 1일날부터 한 지금 반 년 이상 지나갔잖아요. 반 년 이상 지났는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 건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행법상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소유자는 보주하거나 구속되거나 하다 보니까 임대인이 이제 떠난 건물 같은 경우는 이걸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전반기에 전세사기 특별법의 강력한 근거가 됐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 동안 건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수도 가스가 문제가 생기고 엘리베이터 주차장도 문제가 생기고요. 계속 누수 현상이 또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건물 관리가 안 되는데 이 집을 사서 과연 내 피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우선 매수권을 해가지고 집을 사서 피해 회복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저렴하게 사서 그래도 이 주택 가격이 회수되면 그래도 상당 부분 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하에서 빚을 내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이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건물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 내서 집을 사는 우선 매수권 행사가 사실상 행사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날이 좀 많이 풀리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분들은 20일에 굉장히 추운 날에 기자회견 하셨는데 회견 앞서서 삭발식도 했다고 하고요. 생색내기 대책 그만해라 하면서 정부 여당에 특히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또 촉구하게 되셨는데 피해자분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사례를 언급은 하셨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거다. 이게 지금 이래서 문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세자기 피해 가족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저도 그날 그 현장에 있었는데 여당에서 법안을 냈어요. 김정재 의원안이라고 냈는데 어떤 그 법안에서 그래도 조금 쓸모있는 제안이 뭐였냐면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 중에 다가구 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이거든요. 단주주택이다 보니까 이걸 우선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집에 열세대가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김정재 의원안은 그 10분의 1씩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각 세입자한테. 이 제안 빼고는 나머지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자기 피해 가족들이 너무나 큰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모여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야당이 제안한 대안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자기 피해 가족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선구제 후회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선구제 후회수제. 이분은 전세자기 피해 가족들이 계속 어디서나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전, 대구 어디서나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선구제 후회수라고 해서 전세자기 피해 가족들이 전액을 다 회수하자.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 50%는 좀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전세금이 다 날림으로써 나의 종잣돈, 나의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어서 뭔가 세상이 나에게서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해도 내 종잣돈이 하나도 없다. 나의 종잣돈 50%만 좀 보존해달라라는 요청이고 그보다 조금 양보하는 안이 보통 최우선 변제금이 전세금의 한 3분의 1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 정도 그러니까 전세금의 한 3분의 1 정도는 보존해달라라는 그 안이 두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여전히 다가구 주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독주택. 그 부분은 세입자분들이 예를 들어 10세대가 산다고 하면 1순위하고 10순위까지 쭉 순서가 나열이 됩니다. 그래갖고 1순위부터 3순위부터는 자기 본인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4순위부터 10순위는 회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매 절차 중단할 때 이게 전체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계속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대전이 매우 심각하고요. 두 번째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선순위 피해자 후순위 피해자였는데 신탁사기 피해자는 무순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신탁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기존 임대인이 그냥 신탁회사에는 잠깐 맡겨놓은 거니 나랑 계약을 체결하면 되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임대인이 나몰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탁회사는 본인들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알았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대구 사건이 6년 동안 그걸 방치했는데 이제 와서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택인도 소송하고 강제 퇴근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가구 사기 그다음에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쫓겨나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맨 처음 조금 말씀드렸는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관리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하고 감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나도 없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단독주택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아마 피해대책 통계인데 최대 3000세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예를 들어 이 건물을 1년만 관리하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lh공사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1년 동안 갔는데 건물 관리가 하나도 안 됐어. 그럼 이제 그 건물을 또 매입할지 또 이제 그게 또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선구제 후 회수 방안. 비율이 한 50% 절반 정도라도 줘야 좀 기반을 갖춰서 뭐라도 해볼 수 있다 하셨는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피해액을 50일지 30일지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해 주고 이후에 집주인들에게 회수하도록 하게 되면 세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재정의 문제면 자연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형평성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는 많이 이제 조금 설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제도의 문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문제 그리고 국가가 보증한 전세대출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인해서 전세 사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재정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감세된 게 1조 8천억이에요. 1조 8천억인데 현재 인정되는 전세 사기 피해 세대가 만 세대입니다. 만 세대인데 평균적으로 1억 5천 잡습니다. 그럼 합치면 1조 5천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전액 보장을 요구하시는 분은 많은 소수인 것 같아서 한 50%만 인정된다고 하면 그럼 이제 7천5백억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감세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옆에서 당하고 있는 피해고 우리의 20대 30대들이 지금 한참 새로운 꿈을 꾸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할 분들인데 이분들의 꿈을 이렇게 앗아갈 만한 규모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특별법이 나왔을 때 사실 정부 여당이 6개월마다 개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현안에 밀려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야가 구체적인 합의나 개정은 좀 더딥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관심도가 좀 떨어졌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최지수 작가의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보여드린 것도 그런데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으로 할 일이 있죠. 할 일이 있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당장에 가족들이 거주하는 보금자리 집이 흔들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타협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여당의 한동훈 대표님이나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님이나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이나 좀 아마 이제 보니까 기사에 나와서 기사에 제가 본 거는 서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의 삶이 걸려 있고 시민의 삶이 걸려 있고 20대 30대 청년들의 삶이 걸려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승적으로 나오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통 크게 합의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국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예전에 국토부 장관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많이 좀 물어보고 다니는데 국민적 합의에 분명히 그건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이 쫓겨나면 안 되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조금 더 대승적인 합의가 있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계적인 중립 발언하기는 제가 조금 뭐한 게 국민의힘에서 법안이 딱 하나 나왔어요. 하나 나왔는데 김정재 의원안이 다가구 주택에서 각 전세금 비율만큼 인수하는 안 그게 전부예요. 대란이. 그런데 우리가 6개월 동안 수없이 확인해 왔지만 지금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쫓겨나는 다가구 주택 사기 신탁 사기 피해자도 있는데 과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해라고 버티는 게 적정한지는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실제 피해자분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에 정부 지원 대책을 받고 있는 비율 17.5%에 그친다. 이마저도 만족스러운 정도의 수치는 아닐 테지요.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울 강서구 또 인천 미추홀구 이쪽 상황은 어떤가요? 강서구 피해자 같은 경우는 선순위 피해자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선순위 피해자라는 게 뭐냐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지 않는 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강서구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강서구청에서 특별하게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강서구 피해자는 대부분 선순위 피해자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나 쫓겨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가 있죠. 당장에 6월 달부터 경매 절차가 중지됐는데 이게 최대 1년이거든요. 그럼 내년 5, 6월 달부터는 당장 경매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면 쫓겨나는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선구제 법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종잣돈이 하나도 없이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상황으로 나와야 하고 그럼 유일한 대안은 빚 내서 집을 사거나 안 되면 공공매입한 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이게 전부인데 지금 이것만으로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족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족과 같은 게 수원의 공동주택 공동담보 수원 부산이 공동주택 공동담보 전세사기인데 여기가 후순이고요. 그리고 대전이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인데 여기도 후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은행이 선순위로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쫓겨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그리고 신탁사기 같은 경우는 무순이 법률적으로는 무순인데 너무 억울한 거죠. 6년 동안 신탁회사는 방치하고 뒤늦게 임대인이 은행한테 돈을 못 갚으니까 신탁회사는 세입자한테 나가라는 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5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청취자분께서 한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1174님께서 전세 계약 시에 등기 의무화를 하는 법안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주시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민법상 전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권이 있어서 전세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세권 등기할 때 등기 비용이 들어요. 등기 비용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10억짜리 전세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25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아깝다 보니까 그냥 전세 계약만 체결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이걸로 가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법상 전세권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세입자는 10년 동안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갱신기한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10년간 살 수 있는 민법상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이제 각자 필요에 따라 다른 거죠. 세입자는 등기 비용을 줄이고 싶은 거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10년간 보장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채권적 전세라는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채권적 전세가 주택임대 사업자하고 전세대체라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와 된. 그런데 내년부터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서 이대로 가면 한 5년 뒤에는 지금 전세 사기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피해자분들의 상황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이런 피해가 계속되지 않으려면 예방도 중요합니다. 혹시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혹은 예방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조언하신다면요. 일단은 형사처벌에 관심이 많으시죠. 전세 사기 피해 가족분들이 형사처벌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 지역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오면서 하셨던 말씀이 전세 사기 가해자에 대해서 현재는 법정 최고형이 아무리 가중을 하더라도 15년밖에 안 돼요. 15년밖에 안 돼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서 전세 사기처럼 뭔가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형까지도 할 수 있고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50원 이하까지 또 처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률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현재 그 법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세 사기의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은 당장의 예방도 굉장히 긴 얘기라서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내년부터 2년간 최지수 작가가 쓴 전세 지옥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나 시민사회에서 돕지 않으면 이분들은 너무 힘드실 거예요. 지금도 그나마 이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으쌰으쌰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좀 더 잘 만들어져서 이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앞으로 2년간 버틸 수 있는 뭔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분들이 떼돈을 벌려고 이렇게 전세에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해본 게 아닙니다. 더 럭셔리한 그야말로 정말 몇십평대 100평대 이런 집에서 살만 하려고 집을 장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월세보다 조금 더 나은 나의 보금자리 하나를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런 사기를 당했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오셔서 굉장히 힘들하고 당장 내년 6월 즈음부터는 어디로 우리 이제 가야 하나 걱정 또 지금도 많으실 거고 냉가슴 아르시면서 이 겨울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 그리고 이 법안을 추진하는 정치권에서도 귀를 좀 더 기울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잊히지 않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